한 300킬로? 널 땋이 나고 사회생활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한국분이세요? 아 예 열심히 훈련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분은 와 처음 보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산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윤희준입니다 아저씨 몸 어때? 맞아요 요즘에 이렇게 만화 보면은 큰 근육질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치? 네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정수민이요 아 수민이? 요즘에 먹는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거? 카레요 아 카레 나도 좋아해 되게 카레 아저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단 거를 되게 좋아해 단 거 탕수육 양념치킨 그런 거 저 좋아해요 똑같네 나도 엄청 좋아해 짜장면 좋지? 아저씨는 얼마나 무거운 거 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들었던 거 바닥에서 이렇게 들었던 거 뭐라고 친다면 한 300kg? 수민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싶어? 킥복싱이요 어 왜? 옛날에 다녔었어요 어 그걸 하고 싶어서 거기 간다고 한 거야 아니면은 엄마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서 갔어요 그랬어? 재밌었어? 네 수민이는 그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아이돌이랑 로봇 조종사요 로봇 조종사? 그건 처음 듣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로봇을 스스로 조종하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거면 과학자 뭐 이런 맞아? 아저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다 똑같지 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사람이 커가면서 이제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네 너무 험난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면은 로봇 조종사의 최고가 되고 싶잖아 아이돌 대스타가 되고 싶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무거운 거 드는 거 막 몇 백 킬로 이렇게 들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어쨌든 나는 잘 됐거든 수빈이도 꼭 열심히 해서 아이돌하고 로봇 조종사 1등 됐으면 좋겠다 네 요즘 뭐 10대들도 이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입시 끝나고 이제 헬스까지 다 끊어놓고 저희 아픈 어깨를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대회를 나가면 속옷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허리 보일 수 있는데 혹시 나가기 전에 브라지안 락시.. 락.. 락싱을 하시는지 다 이제 면도기도 다 제거하고서 튀어나온 없이 깨끗하게 나가는 거 아 깨끗하게? 나도 창피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질문 친구들끼리 주스 내기하거나 아이스크림 내기할 때 꼭 하는 펀치기가 있어요 그걸 하실 때 근육량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맨날 1등 근데 어쩌다 뭐 어렸을 때나 하지 지금은 안 해 아.. 왜 그러냐면 부상기염이 있기 때문에 나이도 많아서 지금 다치면 끝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입시는 끝나 그쵸 제가 지금 성악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노래 부르는 거랑 근육을 키우는 거랑 상관이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 여기 여기에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스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아.. 배심이 좋아야 돼요 소리를 앞으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뚝 떨어지면 안 되고 앞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 배심이 좋아 그럼 앞으로 어떤 성악과가 되고 싶은지 궁금한데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을 그런 성악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명하지도 않고 안 유명하지도 않은 그 중간 아.. 왜 유명해져야지 하면은 유명해지면 힘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 다른 거 궁금한 것도 있어요 지금 몸이 엄청 크시잖아요 보디빌더든 어떤 차를 타고 운전하실 때 안 불편하신지 좀 약간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 마티즈도 타고 모닝도 타고 그것보다 이제 좀 큰 차도 타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대형차를 타고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어깨가 닿아가지고 좀 이렇게 타야 돼 아 진짜요? 아 허리 진짜 아프시 이렇게.. 와.. 중형차나 중대형차 그 정도 사이즈가 딱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좀 편하게 그러면은 어느 부위를 좀 키우고 싶어요 저 진짜 어깨 아 어깨 남자가 이제 샤워하고 딱 나오잖아요 거울을 보면 와.. 오늘 좀 잘생겼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딱 시선을 어깨로 내리면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빨리 시작을 해야 돼 맞아요 젊었을 때 내가 지금 마흔다섯인데 마흔 대십인데 마흔 대십인데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쭉 해왔지만 가장 빨리 발전한 그때는 어렸을 때 운동 영향만 해도 좋아지는데 휴식도 잘 취해줘야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지켜줘요 세 가지를 선수님께서는 여자친구가 있었을 한 번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너무 많이 운동을 많이 해서 충돌은 많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지금도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지금 이제 와이프가 20대 초반에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 집 운동 집 운동 집 운동선수님 안에는 참 힘들어요 희생을 해줘야 돼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 와 열심히 돈 벌어서 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연기 활동하고 있는 29살 정연채라고 합니다 네 운동은 그럼 꾸준히 하신 거예요? 꾸준히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성인 되고부터 영상 같은 것들 찾아보면서 식단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기만 했는데 몸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식단까지 병행하면서 시작한 지는 3개월? 4개월 정도? 이게 보디빌딩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운동만 해서는 참 힘들거든요 그쪽도 그렇잖아요 네 여기는 더 유명해져도 많이 힘들거든요 운동만 해서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시잖아요 거의 아시아에서 근데 이제 해외에서 대회 시합 뛰실 때 외국 선수들이랑 이제 뭔가 이제 신체 구조적으로 다를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해내셨는지 딱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시아인들도 그들보다 이제 늦게 시작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기에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아계나 외국 전혀 상관없이 네 그렇죠 네 선수 활동을 하시니까 근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근육처럼 소중한 게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아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데 가족이죠 가족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운동만 하면서 잘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다가 은퇴하는 순간 다 끝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한테 더 잘해야겠지만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좀 잘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올해 40이 됐는데 기분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몸이 좀 비전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형님은 더 40대 중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 부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시는지 좀 저는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해가지고 유지하는 거 저도 이제 더 좋아지고 싶은데 올해는 좀 더 기력이 빠지는 것 같고 회복력이 좀 네 선수분께서도 떨어지세요 네 광희씨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우선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쉬어도 쉬어도 힘들어요 빨리 지친다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나이때도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좀 좋아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연세가 더 드신 분들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생활적 제약이 좀 많으실 거잖아요 저희 나이때도 사회생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생활을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이 될 때까지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365일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외로움 없다는 것도 좀 많이 좀 느끼실 거 같아요 아 근데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그런 건 잘 못 느껴야 천직인 거 같아요 이 운동이 나한테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다른 뭐 스포츠는 같이 하는 동료들도 있고 그런데 더욱더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파트너가 있으면 좋아요 요즘에는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역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광희 씨는 어떨 때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이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극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꼭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소통할 수 있고 맞춰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 또 그 영양체 같은 거 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은 그냥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비타민C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식사 식사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 아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정점을 찍으셨는데 뭐 존경하는 뭐 선배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럼요 운동 시작할 때 간장님이 선수였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제 영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가장 살면서 존경했던 선배님이 계신다면 아 예 힘든 상황에서도 오래 하셨던 분들을 다 존경을 해요 특히 이제 요번에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할로 나온 오영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아 예 봤어요 그분이 연극계에서는 정말로 장난 아니시고 하거든요 아 오영수 선생님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리고 요번에 너무 잘 되셨잖아요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한 다소 6병 정도 먹었거든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수하기 전까지의 주량이 한 3병인 것 같아요 와 일반 사람보다는 엄청나죠 아 예 몇 병이나 마시지? 저도 한 소주 2병 정도? 아 그 정도 아니 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올해 25년째 훈련하고 있습니다 25년이요? 예 예 와우 술 담배는 하세요? 담배는 한 적이 없고요 술은 이제 좀 마셨었는데 미국 프로 선수들하고 대결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진출하고 나서는 거의 안 마신다고 봐야죠 아 그래 술이 그래 근육이 나쁘다고 그러더니 아버님은 어떤 운동 젊었을 때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평행봉 아 예 그런 거 하고 20년 전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도요? 오랜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오 제가 궁금한데 많이 뛰는 분들은 관절이 안 좋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은 아스팔트에 안 뛰고 타이어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예 예 예 예 거기에서 살짝살짝 뛰죠 이제 물이 안 가게 근데 이 관절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90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도 못 보니까 마동석처럼 영화에 출연하고 싶으세요? 아 출연하면 좋죠 저도 기회만 된다면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헬스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육량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관절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무리하지 않고 웨이트를 들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 끝나고 나서 푸샤 바로와이 한 한 600개 합니다 아 600개요? 예 예 개울가에 보면 벤치 만들어납니다 거기에서 50개씩 한 군데 쭉 하다가 보면 끝나면 600개 돼요 아 한번 하시고 50개 하고 또 걸어서 또 하고 하하하하 근데 발둑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그럼요 예 우와 돌덩이 우와 우와 대단하시네 아 근데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예 저는 뭐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것 같아요 예 아직 아픈 데는 없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부럽습니다 아 예 그런 몸을 일평생 한 번도 못 가져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것만으로 참 보기에 엄청 좋습니다 예 아유 부럽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